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6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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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재재의 규례는 이루하니라 속재재 재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재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재재 재물을 잡을 것이오. 죄를 위하여 제사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죄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오.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오.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수에서 속재하게 한 속재재 재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레이기 5장 이어지는 오늘 레이기 6장에서는 속건제 제사에 대해서 나누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속건제에 이어서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앞에까지는 앞에 레이기 6장 오늘 7절까지는 제사장들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6장 8절부터 7장까지는 같은 레이기 5대 제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 듣는 청중이 바뀌고 있는 장면이 오늘 전환되고 있습니다. 6장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웃에게 배상하는 속건제 어제는 하나님께 배상하는 속건제에 대하여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6장 8절에서 13절은 제사장이 알아야 할 번제의 규례 그리고 소제의 규례 속제제 규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래서 중요하게 나오는 표현이 여왁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그러니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주로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함께 붙으실 말씀은 먼저 5절입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오. 함께 그래서 기도하실 제목은요. 이웃과 진정한 용서와 회복이 있게 하소서. 이웃과 진정한 용서와 회복이 있게 하소서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는 그냥 가만히 둬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이기 6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물론 죄의 용서는 속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요. 그러나 용서받은 사람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풀어야 할 것들이 있다면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 5장에서 속건제는 하나님께 허물이 되는 건 하나님께 허물이 되는 건 손해를 끼친 것을 배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 또한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한다. 만일 회개했음에도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사실은 회개가 아닐 수 있는 것이지요.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울고 끝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했다면 정말 회개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손해가 있을 때 갚아야 하는 것이고 또 레이기 6장에서는 갚을 뿐 아니라 5분의 1을 더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삿개호가 여러분 진정한 속건제사를 드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삿개호가 서서 죽게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입니다. 삿개호는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셔서 만나고 식사하셨을 때 삿개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삿개호가 그것으로 좋아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제가 정말 제 재산의 절반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삿개호가 이렇게 한 것은 어떤 학자들은 많은 학자들은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가져온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재산의 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 천만 원 내가 뺏었다. 그럼 4천만 원. 1억을 뺏었다. 그러면 4억을 갚겠다는 일이죠. 아마 삿개호는 이 일에 정말 상당한 재산을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소권 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기분이 좋은 영화는 아니지만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전두현 씨가 나와서 연기를 하셨는데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인 그 전두현 씨가 아들을 유괴당해서 잃어버립니다.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범인이 잡혔는데 그 범인에게 용서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용서하겠다고 찾아갔는데 그 범인은 너무 평안한 얼굴로 자기는 괜찮다고 자기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 견디지 못하고 그 전두현 주인공은 정말 실정한 사람과 같이 너무 부차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그 범죄하였던 사람이 레이게의 소권 제사를 알았다면 또한 진정한 해계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결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없었겠지요.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자신은 정말 자신에게 찾아온 그 사람에게 또 자신이 피해를 끼친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권 제사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가족이든지 친척이든지 또한 주변 이웃이든지 그렇다면 우리는 명확하게 용서를 구하고 또 끼친 손해가 혹시 있다면 갚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권사님이 계신데요. 그 권사님이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상처도 많으셨고 또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참 많이 자기가 오히려 상처를 주고 다니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워진 후에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느냐 자기가 말로 실수하고 힘들게 했던 분들에게 한 분 한 분 다 찾아가서 용서를 구한 거예요. 당연히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권사님이 지금은 정말 사랑 많은 권사님 정말 사랑으로 소문난 권사님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교회 학교에까지 오셔서 봉사하시는데 교사로 섬기는데 연세가 많으셔요. 그런데 중학생 아이들이 그 권사님을 좋아하고 따릅니다. 권사님 너무 사랑이 많으시다는 것을 그 아이들이 알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 아니라 잘못한 일에 대해서 정말 이웃과 하나하나 다 풀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외면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냥 하나님 앞에 풀었으니 그것으로 된 것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레이기 6장의 속권제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5장에서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갚아야 했던 것처럼 배상해야 했던 것처럼 6장에서도 동일하게 이웃에게 끼친 손해가 있다면 그는 분명히 배상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권제 재물과 함께 갚아야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속권제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정말 용서를 구해야 될 분이 계십니까? 찾아가야 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과 기도하였으니 이제 된 것 아닌가 싶은 분이 혹시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까? 어려운 일이시겠지만 여러분 그분에게 연락하셔야 됩니다. 그분에게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또 용서 받아야 될 분이 계시다면 또 사랑으로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붙드실 말씀 13절입니다. 6장 13절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불은 끊임이 없이 재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기도하실 제목은요 거룩한 불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거룩한 불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6장 8절부터는요 아론과 그의 자선 즉 제사장들을 향한 본문인데 여러분 우리 또한 지금 제사장이죠. 그래서 잘 귀 기울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 5대 제사를 이제는 제사장이 더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될 것 백성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고 제사장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제사들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차근차근 알려주십니다. 번제에 대해서 또 소제에 대해서 또 속제제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큰 흐름은 무엇이냐 먼저는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 그리고 제사장은 거룩해야 한다. 이것이 큰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처음 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같은 단어를 많이 말하고 있다 여러 번 말하고 있다 중요한데 오늘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번제를 드리는데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이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요. 6장 9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선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재단 위에 있는 석세 위에 두고 재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오. 여기서 나오는 번제물은요. 민숙이 28장에 나오는 상번제에 대한 번제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침까지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 이것은 저녁 번제물을 밤새도록 아침까지 꺼트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항상 유대교는요. 저녁이 먼저 시작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꺼지지 않는 그 번제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6장 12절을 보면 재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그리고 13절에서도 불은 끊임이 없이 재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세 번 말씀하시는데요. 왜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출애국기 28장에서는요. 29장 42절에서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앞 회망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 재단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불이었는데 그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 그러니 제사장은 언제나 그 불을 신경 써야 할 것이고 계속해서 그 불을 유지하기 위해 번제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거룩함인데요. 번제에서 보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또 진영 밖으로 나갈 때에는 그것을 갈아입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거룩을 위해서입니다. 또 소재에서도 누룩을 넣지 않고 회막들 앞에서 먹는데 거룩한 회막들에서 먹을 것이다. 그리고 소재물에 대해서도 거룩한데 심지어 그 소재물을 만지는 자도 거룩하리라. 다시 또 속재재에서도요. 재물이 지극히 거룩한데 여우 앞에서 잡을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다. 그리고 고기에 접촉하는 자도 거룩한데 그 재물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것을 먹을 것인데 그 먹는 자는 거룩하리라. 거룩 거룩 거룩. 계속해서 거룩을 말씀하시면서 심지어는 만약에 토기 그릇에 담아서 삶았다. 그러면 그 그릇 깨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다시 그 그릇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유기 그릇, 노스의 그릇을 사용했을 때 그 그릇은 아주 깨끗이 닦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왜? 그 재물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일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난 5월 말에 목사 부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때 필기를 하고 났는데 요즘 어플이 좋더라고요. 중요한 키워드가 이렇게 딱 뜨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연치 않게 보게 되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예수, 성령, 은혜, 교회 목사, 하나님, 믿음, 사모님, 제자훈련, 바울, 복음, 교임, 목회, 기도, 아브라함, 사역, 갈라디아서, 십자가 설교 꼭 들으신 것 같죠? 이 단어들을 계속 사용하셨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평생의 말씀들이 그 단어들을 계속 말씀하셨구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십자가 복음,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그 말씀들은 목회자들 뿐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계속해서 기억하고 지켜야 될 말씀이겠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할 때 계속해서 반복하신다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이기 6장에서는 우리가 불을 꺼트리지 말라. 그런데 그 불이 어떤 불이냐? 거룩한 불이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태카신 족속이고 왕같은 대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을 꺼트리지 마라. 불을 꺼트리지 마라.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고 저녁에서 아침까지 아침에서 저녁까지 항상 그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 그 불을 다루고 성령의 불을 간직하는 것이고 그 불을 더 뜨겁게 태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을 거룩하게 우리의 삶에서 항상 그 하나님이 완전한 거룩하심을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곳에서 모든 영역에서 삶의 모든 것들에서 거룩함을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내 안의 불을 다시 주님 태워주십시오. 내 안의 거룩한 불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님 다시 역사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불이 더욱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레이기 6장 5절을 먼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제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제목 이웃과 진정한 용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 또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될 분들 실제로 손해를 끼쳤다면 또 갚아야 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중보하시면서 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용서 아버지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혹시 주님과 주님과 기도했기에 주님 앞에 회개했기에 끝났다고 생각했던 한계들이 있다면 주의 수님 주의 수님 놀라운 그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외면했고 지나갔던 일들이 있다면 또 실제로 손해를 끼친 일들이 있다면 그것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생각나며 저희들이 정말 용서는 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놀라운 그 용서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일들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함께 하시는 성령님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수님 주의 수님 함께 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가 주님 그 회복의 역사가 용서를 향한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그 성령의 역사가 주님 저희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업무들에게 용기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갈 용기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갈 뿐 아니라 주님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 그 놀라운 역사 주님 저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6장 13절입니다 불은 끊임이 없이 재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이 꺼지지 않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또 혹시 사그라드는 불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저를 태워주시고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거룩함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마다 기도할 때마다 뜨거운 불이 일어나기를 저녁마다 아침마다 뜨거운 불이 일어나기를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불을 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기도의 끝뜨거운 역사 기도의 불의 역사가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불이 거룩한 불이 제 안에서부터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주님 거룩한 불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저녁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아침마다 그 뜨거운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거룩을 요청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사그라들어 있는 불들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불을 꺼뜨리지 않으도록 주님 거룩하신 그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불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주님의 놀라운 불의 역사가 주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시옵소서 하나님 Every 감사합니다.